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홀한날입니다. 30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저도 하루하루 체력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저랑 동갑인 제 남자친구도 하루하루 진짜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친구를 위해서 남성 활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본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줘보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하루초월 초월마카 활력 부스터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에 엄청 자신 있는지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14일간 제품을 사용하신 뒤에 불만족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7일간의 환불 기간을 통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월마카 안에는 남성 활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4대 성분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면서 지질,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해서 페루에 산삼이라고도 불리는 마카가 49.9% 플라보노이드가 합류가 되어 있어서 밤에 빗장을 연다라고도 하는 스테미너 식물인 야관문이 27.1% 장어의 핵심 성분으로 산화질소 생성에 관여를 하는 성분인 아르기닌이 22.5% 카사노바의 활력 비결로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영양소인 아연이 0.5%가 합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따로 필요가 없는 부재료들 그리고 원료들은 제외를 하고 프리미엄 4대 활력 원료만을 초고함량으로 담아내서 마카는 49,900mg 아르기닌은 22,500mg 야관문은 27,100mg 그리고 아연은 500mg이 합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게 마카 같은 경우에는 50% 함량이 식품 규정 최대 함량인데 최대 배합량인 49,9%를 담아냈으니까 진짜 꽉꽉 담아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제품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소리가 들리실 텐데 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캡슐이 아니라 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큰 캡슐을 잘 못 삼키는 제 남자친구 같은 분들도 쉽게 삼킬 수가 있는 크기로 되어 있어요. 요게 공복이나 식후 상관이 없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하루에 딱 한 번 3g씩만 섭취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하루초월 초월마카 활력부스터 제품 남자친구한테 한 번 선물로 줘보도록 할게요. 꼬마카 활력부스터 주차를 알아보는 여기 ! 齟피 ? ? ? ? ? ? ? ? ? 네, 여러분 이렇게 하루초월 초월마카 활력포스터 제품 설명과 함께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초월마카는 남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성분으로 활력이 부족한 여성분들이 섭취를 하셔도 좋다고 해요. 이 하루초월 초월마카 활력포스터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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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